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베스킨라비스 케이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쿠킹 크림 아이스크림 입니다 이거는 슛 신스타에요 이거는 리츠 크래커입니다. 이건 하비스트 과자예요. 같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양념장에 있는 솜이 매콤한 양념장 양념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끝에요 이건 체리머르맛이 나네요 저는 체리머르맛이 나네요 저는 체리머르맛이 나네요 저는 체리머르맛이 나네요 체리머르맛이 나네요 체리머르맛이 나네요 체리머르맛이 나네요 체리머르 quick 유명한 그린만 먹어요 달콤하고 달콤한 그린만 먹고중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맛있음 좀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수 없어여 진짜 맛있어 치즈맛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치도 안 먹었죠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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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두꺼운 만두가 잘 어울렸어요 콩나물은 첫번째는 Resident Evil 오이 단무지 대구소 치즈볼 뭉클 metres은 핫도그 아이스크림 하지만 쌀 이 과자가 진짜 맛있네요 이 과자가 진짜 맛있어요 성장척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맛은 달콤해요 그래서 먹는게 더 맛있네요 써니 좀 더 맛있게 먹어요 그러고 싶은거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마카롱 소금이 좋지 않음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고 맛있어 바로 밥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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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미니놈의 사안에 막 이렇게 만난다 부추 양념을 얇게 한입 맛 맛 맛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